3. 1. 2. 2. 2. 3. 3. 4. 6. 5. 5. 5. 6. 7. 7. 8. 8. 8. 9. 10. 10. 10. 10. 10. 10. 10. 10. 11. 10. 10. 10. 벨지 못하는 버무려 벨지 못하는 ADAM let's go 용품 깎아 아 왜 이런 것만 나와 이래서 엘리트 어떻게 잡냐고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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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9튼 번개를 9튼 언제나 쇼 언제나 효를 중요시하는 유교상인 아니 이걸로 엘리트 어떻게 가 버즈가 돼 로만 아니면 될 것 같은데 아시 이 뚱땡이 아 아 아 아 아 와 켈리자방 너무 부럽다 보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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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함색 맨 밑장 잘한 짓이다 이래도 탐색입니까 탐색기 탐색기 떴다 빈즈 편향 보내줘 그냥 쓰레기 이벤트 아 그새들을 화나게 합니다 일제사격을 안쓸수건대 일제사격을 안쓸수건대 하나만 먹어도 되겠지 충분할 것 같은데 약화 손상 먹는 애도 아니고 일제사격을 안쓸수건대 일제사격을 안쓸수건대 일제사격을 안쓸수건대 왜 괴람이 됐고 싶지 인공물 하나 먹으면 병장 뚝딱 인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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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공물드 퍼펙트 인공물 노래를 부르니까 인공물 나왔네 엎질까기 눈 오예 오예 나쁘지 않아 그렇다 그렇다 did 펄보 펄보 강화된 거 기다리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다 펄보 강화 이놈 강 펄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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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내기까지는 필요 없겠... 까까 털... 허허우... 허허우... 된거 온다... 까까머리 까까 털 세트 효과... 왜 이렇게 쎄... 전기억학... 모두 돌격... 역시 마법은 광역마법이지... 오약불... 오한 폭풍... 이펙트 이즈간... 방... 하...다... 디펙트... 방화된 몸체... 쭈그리는 디펙트... 하... 하... 나약해진 디펙트... 이펙트... 이펙트... 이렇게... 하... 아... 이펙트... 이펙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메알이 메알이 필요한가? 필요없으면 재활용하지 뭐. 용의장치 좀 갖다 버려. 용의장치가 과연 타격보다 좋을까? 용의장치가 과연 타격보다 좋을까? 용의장치 이거 좀 실수했네. 그냥 방어 돌릴걸. 용의장치 용의장치 용의 장스는 쓰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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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의 장날로 прид어가는 두ép, 용의 장란이 나린다. vin by rath. 용의 장 489년. 빈하하하하하하하하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오라이같은겜 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 방열판 저거 도움이 된적이었네 아 으 으 으 으 뭐 항 잘나왔네 뭐 뭐 핑짱 저거 아깝네 데미지 엄청 올라가는데 으 뭐 음 이거 덜 맞는 방법 있었을 것 같은데 안 됐다 쇠머리 앙아리로 힐하면 되지 슈윙 슈윙 아이언클레드보다 아이언클레드보다 힐 많이 한다 반들 반들 어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품 길이 안 모자랄까? 풍이 필요할까? 각각 골 받을텐데 쓰지 말자 편향 버릴까? 편향은 써야될 것 같은데 다 버리기 아쉬운 애들만 걸렸네 흠 아 메아리트 난박함 공허 공허 드록 쿠폰 됐네 10장 모으면 한장 뽑아준다 봉생디펙트 안녕세상 아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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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으면 안으세요 뭐하였지 아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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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 아위모 아위모 좋았지 아위모 donc 알 Nova 이제 파이팅 아위모 바로 벽 저 conséqu 여기서 돌아오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CB 버전액이 괜히 좋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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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액이 편액이bros 방금 컷 슬더스 타격감 피오스보다 좋다 2258 제 쓸모없는 멤버십 카드 무슬모 포탈 이벤트랑 동급 일제사격 강호하는게 낫을까 봄에 알이 들어간다 알려주쇼 알려주쇼 내 아까운 복제 포션 디펙트가 창방에서 포션 쓰는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디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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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어요 다시 만나요 디펙트 병불 아 미친 아 뭐 병불 나부랭이를 주고 그러시나 창방충신이네 눈알 퀵이 나온거 너무 좋다 메아리를 이번 툰 했을까 메아리를 2번 툰 했을까 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복 2번이나 깨지? 편향도 2번씩 오싶은데 쏙쏙 크는 숙림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후엘부 편향도 1번씩 오싶은데 핵구리 부작용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콩어를 쓰는 게 드루에 더 좋긴 한데 알게 뭐라 세미갓 디펙트 기념강 세미갓 디펙트